안녕하세요 팝컴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뭐 업무도 많고 가게도 두개 운영하고 애기도 지금 막 커가다 보니까 요즘 뭐 도저히 뭐 인사드릴 기회가 너무 없네요 어 이번에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컴퓨터 수리점의 사기 수법 관련해 가지고 뭐 출장 수리점 이든 어디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사기 치는 사람들의 영상에 대해서 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특히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멀티를 깐다고 그래요 업계 말로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이쪽 사업장에 컴퓨터 가게가 있으면 같은 주소로 해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 등록을 해 가지고 출장으로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선량하게 그 건물에서 자기 상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분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봤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에 뭐 이렇게 저작권 침해나 뭐 관련 침해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게 뭐 조치가 되거나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당했던 사장님들도 많고 특히 수도권 경기도나 서울 쪽에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황컴이라는 상호 자체가 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오픈한 순천점 매장 전면 사진까지도 도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가게인 것처럼 상호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유명 유튜버 분께서 컴퓨터 출장 사기 해 가지고 출장 수리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올린 것도 제가 이게 소개 받아 가지고 공유해 공유 받아 가지고 영상을 본 적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컴퓨터 관련된 수리업을 하고 컴퓨터 도소매점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황컴이라는 상호 가게 사진까지 도용을 당해 가지고 저희를 믿고 어? 황컴이 서울에도 생겼어? 하고 출장 서비스를 부르셨는데 눈탱이 맞고 사기당하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희가 나름 업계에서 리페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또 좀 유명하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세요 동종업계 사장님들께서도 동종업계 사장님들께서도 뭐 이렇게 택배로 수리를 많이 의뢰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영업을 해보면서 사례가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중고로 컴퓨터를 샀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기러 오신 분도 있고 뭐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 나고 판매자는 연락도 안 되고 알고 보니 없자고 케이스만 봐도 알거든요 얼마 가격 물어봤는지도 답 나와요 그러니까 꼭 요즘 전자직기 관련해가지고 사기가 너무 많고 중고 관련해도 사기가 너무 많아요 손님이 오셔서 잠깐 끊었는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비율이 되게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사기꾼들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출장 수리를 부르시는 거는 검증된 업체 꼭 검색해보시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한 번 더 파악하세요 집 가깝다고 해서 출장 부르지 마시고 꼭 괜찮은 업체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출장을 불러주세요 지금 저희가 도용된 업체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도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그냥 검수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신청 들어오면 다 올려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순천점 전면 상호도 도용이 당했고 저희 상호도 도용을 당했어요 전화해보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전라남도 동북권 여수까지는 아직 계획은 있지만 광양하고 순천만 저희 황컨 매장이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동대문구 제기동 그쪽에 저희 황컴이라고 생각하시고 출장을 부르시다가는 큰코다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희랑 관련이 전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한 번 더 저희가 아니어도 좋아요 꼭 가까운 곳에 믿을만한 업체 진짜 많거든요 양심껏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사업자 펴놓고 하는 사기꾼들 그리고 출장 서비스만 하면서 남 눈탱이 치는 업체들 진짜 많으니까 포비자께서 걸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어찌됐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뭐라 올려놨더라 이거 저희 도용한 업체가 자기네들 업체 설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컴퓨터 소리는 항상 친절하고 정직을 바탕으로 전통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 관련 기기 AS를 책임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로 고객님께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며 친절 정직 믿음으로 좋은 서비스로만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고 양심적인 업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을 연락 주시면 친절 악해 상담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컴퓨터 수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고객 만족도를 상승시킬 생각만 하며 일하오니 믿고 맡겨주십소라는 개소리를 해놨어요 제가 만든 황컴이라는 상호고 회사입니다 남이 차린 밥상에 밥 숟가락 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인분들한테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한테나 아니면 상컴이라는 상호 가맹점을 내달라고 요청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맹점을 안 내주고 당연히 좋죠 가맹비 받고 하면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게 좀 착잡한 마음이지만 부동산 중고차 자동차 컴퓨터 관련한 것들 사기꾼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게 단돈 만원 2만원 때문에 눈깔 돌아가는 만원짜리 2만원짜리 인간들도 진짜 많아요 제가 직영으로 일하고 있으면 이제 그 친구들의 급여를 책정해주기 때문에 그 친구 저희랑 저랑 같이 일하는 제 직원들 제 식구들 제 식구들이 돈 만원 2만원에 손님한테 눈탱이는 안 쳐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5만원 10만원 3만원 남기더라도 월급은 똑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맹을 안 줘요 사람이 자기가 사장이고 여기서 눈탱이 치고 고장 안나는데 고장 났다고 사기 치고 해가지고 돈 남기고 공인비 받고 부품 팔고 또 그거 버리고 가면 또 지는 중고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그래서 가맹은 안냅니다 다 직영으로 할 거고 가맹 생각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일궈낸 제 일터고 제 가게에요 남한테 줄 생각 없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솔직히 이런 일도 처음 겪어봤고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상호는 럭스 컴퓨터라는 군포에 좀 친한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2층에 매장이 있는데 복합 상가에요 근데 자기 상호는 있지만 그 옆 가게에 뭐 컴퓨터 출장 수리나 컴퓨터 수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분쟁 끝에 그쪽 이제 네이버에 지워지고 해가지고 잘 됐는데 일단 업체에 전화했을 때 컴퓨터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장사를 5년 넘게 해오면서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했다 해가지고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10년이 오래 돼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20년 집 국밥은 20년 전부터 똑같은 사고를 우려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좀 비유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게 가게가 오래됐다 해가지고 기술력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아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고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제외한 판컴이라는 매장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랑 서울에 있는 업체는 저희랑 상관이 없는 업체고 일단은 월요일돼 가지고 글이 안 내려간다면 저희도 이제 법적인 조치를 밟아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 영상 마치고 지금도 뭐 수리는 좀 많이 처리를 했는데 뭐 모니터든 택배 수리도 몇 대 안 남긴 했어요 뭐 노트북이고 뭐고 순천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비 옮겨가지고 여기서 순천에서 리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사장님 거기 황컴인가요? 네? 황컴인가요 거기가? 황컴이? 네 황컴은 아닌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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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핀컴으로 나와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체 사진까지 도용하시고 사장님 이거 전화 안주시면 법적으로 갈수도 있어요 꼭 전화주세요 연락주셔야지 안그러면 법적으로 갈수도 있어요 사장님 말씀드립니다